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73페이지에 있는 29의 기출문제를 다뤄보는 겁니다 29의 때 1번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토지의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뚜렷한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왜냐하면 민법상의 우리 부동산에서 보시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가 있죠 그래서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 대표적인 애가 건물, 소유권 보존 등이 된 임목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애는 없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이죠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요 자, 기억의 택지는 맞는 표현이죠 주거 또는 상업, 공업 등의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획지는 용도상 불가문에 관계 있는 두 필지상의 토지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는 공법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면 표번지라고 돼 있죠 걔도 틀린 표현이죠 표번지는 표준지에 지가 변동률을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정한 토지가 표번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에 대한 거는 이행지가 아니겠죠 지역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걔는 후보지를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토지의 특성을 물어봤죠 늘상 말씀드리죠 단독적인 문제는 주요 특성인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에서만 나온다고 자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을 때 먼저 거기 첫 번째 힌트를 주잖아요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것도 있죠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는 부중성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2번에 부중성이 되겠죠 그렇죠 생산하기가 어려우니까 토지에 대한 공급 조절이 어렵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토지의 소유욕구가 증대가 된다는 얘기는 특정한 지역에 내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토지는 다시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소유욕이라는 게 발생하더라 그래서 통상 이렇게 1, 2, 3번에 앞에서 나올 때가 총론에서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 2, 3번 이렇게 총론에서 나온 거는 다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게 되면요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유형이 아닌가 근데 상식적으로 볼 수 있죠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도 역시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개념이죠 초기 분양률이 저주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인허가시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면 공간을 더 많이 올려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부정적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용적률의 증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4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다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해주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이 하나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죠 이거는 답이 5번에 1번이죠 임대사업자가 뭐는 안 해주자면요 대출 알수는 안 해주죠 이거는 업무 범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저희가 항상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 있죠 여기에서는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 사업 위탁 방식이 있죠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 있죠 이거를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죠 이거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죠 근데 사업 위탁 방식의 사업 주체는 누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되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긴다는 얘기는 분양 대행을 해달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분양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사업 위탁 방식이죠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러면 걔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토지 신탁 개발 방식밖에 없죠 신탁 계약 기간 중에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게 되면 거미지 모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수요함수가 얼마를 줬냐면 100-P를 줬고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 얼마를 줬냐면 EQS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P로 줬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P가 들어오면요 이거는 탄력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료명이 대기한 조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료명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그냥 P가 되는데 P는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EQS니까 얘는 QS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1 P가 되겠죠 그러면 P가 2분의 1보다는 당연히 크죠 1이 2분의 1보다 크듯이 그래서 A는 수료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B 부동산 상품 시장을 봤더니요 거기에는 뭐라고 명시했냐면 이때 수요함수는 500-2P가 되죠 그런데 이제 공급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탄력성의 크기만 계산하니까 그죠 3QS니까 이게 QS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6P가 2P가 되겠죠 3으로 나누니까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같으면 순환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배우셨죠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그죠 B의 수요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완제죠 얘가 가격이 상승할 때 얘 수요가 증가하면 대체제죠 대체에서 우리가 대신 소비하니까 그래서 답이 1번 A는 수렴형 B는 순환형 A와 B의 관계는 보완제 그래서 7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게 되면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래요 그러면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일 때 이게 0.6이란 얘기죠 0.6인데 가격이 5%가 상승했대요 5%가 상승하게 되면 5, 6, 30이니까 3%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만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선가 이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그렇죠 수요량이 몇 프로가 늘어났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2%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가 늘어났기 때문에 3에서 2를 빼면 1%만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얘가 2%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소득이 몇 프로 변화해야 되냐는 얘기인데 소득 탄력성이 0.5를 줬잖아요 1을 0.5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소득이 몇 프로가 4%가 증가한 4번이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요 이 수요량만 계산하면은 곱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계산할 수 있는데 얘가 얼마나 또 변하냐를 물어볼 때 그런데 항상 요령이 분자를 계산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요 나머지 값은 다 나눠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요 매번 이런 형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마지막에 푸시라는 거예요 이론을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1번에 보시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9번에 보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할 때 이러고 알려드렸는데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고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수평이잖아요 얘가 가격축에서 뻗어나갔죠 그러니까 가격은 불변인데 양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해요 근데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맞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자 이거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하거나 특강 같은 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의 증가가 많지 않으니까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해요 이런 경우가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농축산물 이런 애들이 있죠 지어서 생산해서 들어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덜 상승하죠 가격 변화가 크지 않죠 왜 탄력적이라는 거는 일반 공산품이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크지 않죠 그래서 이 파트를 얘기해 드릴 때 가격 변화는 항상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탄력적일 때는 크지 않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X측은 수량 Y측은 가격 이렇게 명시해 놨죠 여기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우리가 지금 10번 하고 있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는 수직선이고요 부호는 0으로 표시하는 거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작을 때 그래서 저희가 기본 강의할 때 지금 이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니까 이런 것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죠 거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는 게 틀린 거죠 양이 고정이 될 때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고 그랬을 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번에 이런 거 유인지문으로 들어온 거죠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하락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요량이 변화죠 그렇죠? 아파트 매매 시장이니까 해당 제어가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그래서 이게 착각을 유도하는 경우죠 여기까지만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은 어? 맞는 표현이네 이거 수요량이 변화네 그러면 답 못 찾는 거죠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을 마킹하면 틀리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측 좌측 우측 좌측일 때 얘가 위에고 얘가 아래가 되죠 근데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 그렇죠? 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우상향 이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얘가 위에고 얘가 아래일 때 그렇죠? 얘가 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좌측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좌하향으로 그건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니까 우상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맞는 말은 3번이 되겠죠 대체제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렇죠?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 그 얘기잖아요 A의 가격이 뭐할 때 상승할 때 B의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얘는 대체제 그래서 이게 대체제 이런 관계가 수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꾸준히 답으로 또는 지문으로 유도가 되니까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번에 주로 차익지대가 나오죠 차익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이 있죠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근데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하고는 무관하다 그랬으니까 걔는 틀렸다는 얘기죠 준지대는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토지 사용했을 때 지대의 성질에 중화하는 인유로 영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틀리죠 준지대는 단기에만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는 얘는 소멸되는 지대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4번에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대로 전용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4번은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찰지대는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서 창출된 지대라고 해놨죠 그거는 공공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절대라는 표현이죠 개인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땅이 기름지든 아니든 위치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요 이것도 우리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유사한 도시활동은 직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유사업종 간의 집중지향성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활동과 상호 분리된다고 그러죠 입지적 비양립성 그죠? 토지활동 중에서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특정한 시설과 위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죠 근데 얘네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핵심이론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이름도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에 다핵심이론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있죠 유사업종 간의 집중지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드를 누가 주장했다?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했다는 거죠 그쵸? 그걸 이제 포인트를 해서 준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해리스하고 울만을 보는 순간에 바로 다핵심이론이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4번에 보게 되면요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화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1 플러스 요구 수익률분에 기대 수익의 값을 두 개를 주어지죠 거기에 따른 확률값이 각각 주어지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의 조건을 보면요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은 A토지가 있는데요 2년 후에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를 알려져 있어요 2년 후에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이 되면 A토지의 가격은 6억 5백만 원이고요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천 5백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50% 조건일 때를 보자고요 근데 이게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인데요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죠? 근데 몇 년 후냐면 2년 후라는 얘기죠 그러면 1 플러스 0.1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1.1을 두 번 곱하니까 얘가 1.1이래요 그쵸? 예 그랬을 때 개발이 되면은 얼마냐면 6억 5백이래요 그죠? 예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50% 그죠? 아닌 경우가 얼마냐면 3억 250만 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또 될 수 있는 확률이 50%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예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3억 250만 원이 나오겠죠 예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2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1억 5천 125만 원 3억 250에 대한 절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금액을 이거를 1.21로 할인을 하시게 되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예 75만 원 나올 거고요 그죠? 예 300 그죠? 그 다음에 4억 5천 375만 원을 1.21로 할인하시게 되면 금액이 3억 7천 5백만 원 나오죠 이렇게 할인하면 이거는 이제 확률이 절반일 때죠 근데 만약에 100% 들어선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성립하죠 이건 그냥 1.21일 거고요 그러면 6억 5백만 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죠 그렇죠? 대신에 3억 250만 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죠 그러면 얘는 없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할인하면 되죠 그러면 6억 5백만 원을 1.21로 우리가 이렇게 할인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5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정보가치라는 것은요 확실한 정보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빼면 되니까 1억 2천 5백만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이 5번 그래서 확실한 정보에서 불확실한 정보의 가치를 빼서 정보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보가치를 구할 때 자 그래서 이제 14번 문제가 그렇게 구별이 된 거고요 뒤에 가면 이제 15번 문제가 있죠 자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상업 입지론에 대한 논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업 입지론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계산이 안 나오면 이론을 내야 되는데 이론은 가장 대표적인 걸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5번에 보면 크리스탈러는 재화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돼서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갖고 있죠 대도시는 최소 요구 치도 크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크지만 중소도시는 최소 요구 치도 작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작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가면은 배번은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 이게 3대 인자라고 우리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거죠 답이 1번이죠 랠리는 두 중심지에 미치는 이 유일력의 크기 있죠 이거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영양의 크기는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겠죠 그래서 이론으로 나올 때는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안전 경쟁 시장도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도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이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논리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장벽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시장을 옮겨 다닐 수 있는데 부동산은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시장을 옮겨 다닐 수가 없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요 4번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은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왜 강의해 드릴 때 약성 시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초과인은 얻을 수 있고 그죠? 중강성도 초과인은 얻을 수 있는 게 걔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강성은 졸업하는이죠 그러니까 초과인은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4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요 이렇게 효율적 시장의 개념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걸 물어봤을 때요 부동산 경기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과 강남의 경기가 서로 다르듯이 그렇죠? 강남 안에서도 모든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재건축 경기만 괜찮을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뭐냐면 당연히 3번이죠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하고 진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불규칙한 주기와 진폭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개념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밑에 가면은 4번 있죠 상승 국면일 때 있죠 우리가 상향시장 상승 국면일 때는 과거의 사력 가격은 지금보다 하한 선이 되죠 그래서 상이면은 뒤에 들어오는 게 하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보시게 되면요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 있죠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제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되겠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돼 있죠 주택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여기서 니은하고 리을에 대한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초가 있어야는 폐지된 거죠 위험 판정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두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특강할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별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이것만 알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기출해서 꾸준히 반복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는 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게 되면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요 이게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인 방법이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런데 이 토지이용규제는요 토지이용계획이 있죠 이것에 기초해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틀린 것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국시국시국이라고 배우셨죠 그런데 개에 들어가는 애들만 다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개별공시과를 국장이 우리가 공시한다고 했으니까 개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국세이자 보유과세이자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은 그거는 3번의 종부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유세를 얘기할 때요 국세는 우리가 종부세고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재산세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 들어서 보유세를 많이 강화하는 어떤 절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유세 종료 이런 것들은 항상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20번까지 저희가 달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 주세요 suk 1